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서울역 서울역 가는 열차입니다 서울역 가는 중, 서울역 가는 중, 서울역 가는 중,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역은 제기동. 제기동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 내리셔서 6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린로 가실 수 있는 곳에 있는 곳과 전동차 사이의 공간을 가득합니다. 한국건강린로 가실 수 있는 곳과 전동차 사이의 공간을 가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번역은 신설동. 신설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성수 방면으로 가실 고객과 우회 신설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설동역은 신설동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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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동묘 앞, 동묘 앞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동묘naj. 동묘 Ocean. station number is 127.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6. station number 6 6. station number 6 6. station number 6 7. station number 7无益 stationарт is not even zero 이번 역은 동대문, 동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님을 구irit해 주시기 바랍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님과 함께 시청해주신 것을 잊고 있습니다. 각종의 값은 왼쪽과 함께 관계를 구입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역은 종로가. 종로가 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종로가. 종로가. The station number is 129. The doors are on your left. informati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이나 5호선으로 가라 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Jona Samga, Jona Samga, the station number is 13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3 or line number 5. I can transf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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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number 5. 이 번역은 중강, 중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번역은 하여 vff로 방역은 중강역입니다. 스페셔너베이 131 스페셔너베이 스페셔너 스페셔너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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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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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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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